호출받았는데요. 저 김준성입니다. 저 예시 들으셨죠? 아 네. 저 김준성입니다. 이거 뭐지? 저 김준성이에요. 어 연규야. 어 연규야. 어 연규야. 어 연규야. 어 연규야 어떡해. 어 무조건 하네요. 참 반갑습니다. 인사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 바지 한복인가요? 저 입은 거? 네 김종국입니다. 아니 터보는 의상이 이게 뭐예요? 아 좋은데요 왜. 어떻게 된다 얘기 좀 해. 패션 모델 박영선씨가 우리 터보를 보고 의상 얘기 좀 해주세요. 평가점. 아 의상 평가? MC 대신 김종국 뭐라고 그랬을까. 종국의 패션 낙관한 MC 김종국. 저거 거의 입담이 거의 없을 때인데요. 김종국씨 기억 안 나죠 저거? 안 나죠 전혀. 정답. 정답. 내년에 입으려고요? 내년에 입으려고요? 정답. 혼수예요. 아 이거 내가 부름대였으면 MC 했죠 그때 벌써. 여보 이거 아름다워. 정답. 어. 아라비아 컨셉입니다. 흠. 정일 공례 컨셉입니다. 어. 어 비싸나 보다. 아니 그 당시에는 뭐 도구씨가 artific이 입담이 뛰어날 때가 아니에요. 정답. 정답. 아는 오빠 컨셉이에요. 오 오 오 오 올라해요. o 오 올라면서도 맞아 ser 정답. 정답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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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이렇게 하네요. 아, 나 이렇게 하네요. 아, 나 이렇게 하네요. 아, 저 기대 좋아하시네요. 아, 누구요? 정답 맞춘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, 지금. 아, 주차한 형님. 어, 뭐 이렇게 흰자가 넘치냐고. 어휴. 하나, 둘이야. 자, 여기 다 됐습니다. 아, 이거 큰일 났다, 이거. 아, 이거 큰일 났다, 이거. 아, 몸에는 좋겠는데요, 이거? 아, 몸에는 좋죠. 어, 몸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마지막 문제입니다. 보여주세요. 아, 준규 형. 준규 형. 뭐 나와? 생각하는. 우리에겐. 조급 방법이 있겠다. 고향을 잊지 말고. 하나로 뭉쳐야 돼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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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예, 예. 예, 예. 아,ничiß 님이 용 bonded InsSolar이. 아, Joe 형이에요? 아, 그건 왜 그래요? 아, 되게 잘 먹어요. 절대 분장도 쓰레기하고. 아, 못 보겠네요. 지효야? 지효? 지효 맞아? 오 눈 봐. 아유 왜 니 무슨 간대? 아 얘들아야. 니가 아름이었구만. 아 그 공대 그 아름이. 인기싫어. 자료 안 줬는데 내가. 이번엔 sbs mc 및 리포터 공모에 응모한 248번 지석진입니다. mc컨테스트. sbs mc컨테스트. 굉장히 mc나 리포터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mc 리포터 글쎄요. 글쎄요 글쎄요.